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바람처럼 내 가슴에 맹도는데 이놈선 저 벌짝이 새벽떡떡 우리의 사랑 어쩌라 서로 멀리 헤어져서 못 잊어 애파나 난 세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모든 건 묻어두고 옛날처럼 사랑하고 커 너무나 사랑한 기억 속에 깜빡한 그 모습 당신을 만나고 싶어 이제는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건 묻어두고 옛날처럼 사랑하고 커 너무나 사랑한 기억 속에 간직한 그 모습 당신을 만나고 싶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가사가 빨리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런 날 빨리 오도록 기원 드립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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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덕수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 빨간 원필성 감사합니다. 예뻐요. 제가 수업 나올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제 옷도 하얀 옷도 많은데 하얀 옷을 입으면 배경에 또 붙일 것이고 그래서 계속 요즘 빨간색 검정색을 많이 입게 됩니다. 네 잘 지내고 계시죠? 네 이번에는요 신곡이 들어갈 겁니다. 우리 인생이라는 노래로 이 가사 이 노래는요 신곡이죠. 우리가 아주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.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우면 우리가 신곡입니다. 몰랐던 노래를 배울 때는 신곡이에요. 가사가 내용이 정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 가는 인생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. 가사에 꼭 묻혀서 노래를 많이 불러줬으면 합니다. 가사는 한동안 가수님의 노래고요. 우리 인생 노래는 어떤 인생인가 한번 가볼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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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